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이사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메일 광고에요 메일 광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만들어 볼 내용은요 이렇게 반짝 반짝이는 듯한 그런 형태들 있죠 요 형태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구요 넓이는 500에 높이도 500인 정사각형 형태의 캠퍼스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눈금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눈금자는 view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show 안에 그리드라고 있어요 요게 눈금자가 되겠는데요 레이어를 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고 사각 선택도구로 일정한 크기의 그리드에 맞춰서 어 얘네들은 가능하면은 짝수로 해주는게 좋아요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네요 다섯 칸은 안되구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가이드를 예 룰로 안에서 이렇게 꺼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Alt키 누르고 Shift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Alt Shift키를 동시에 누르고 센터로부터 4칸 4칸 옆으로 4칸 위로 이렇게 사방으로 4칸으로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색상을 갖다가 임의로 제가 하나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Edit 네 필로 이렇게 채워 넣어 줄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원툴 원툴을 이렇게 선택하시구요 센터에다가 Shift키를 누르고 Shift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안맞죠 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넷 칸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구요 Delete 눌러주시고 얘를 옆으로 옮겨주세요 옆으로 옮겨서 Delete 그리고 또 얘를 또 밑으로 내려서 Delete 또 얘를 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에요 제가 이동툴로 가이드를 없애버릴게요 이동툴로 가이드에다 올려놓구요 커서를 위아래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그리드를 없애고자 할 때는요 비유해서 Show Grid 체크를 다시 풀어주면 없어져요 그럼 원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본 보시면은 빨간색 바탕에 요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빨간색 바탕에다가 제가 패턴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탕 화면에다가 제가 붉은색으로 붉은색으로 색상을 Edit 필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패턴들이 요렇게 요렇게 약간은 좀 어글라서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패턴을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만들어진 이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J 비아 카피하시고 하나는 냅두구요 원본 하나는 냅두고 얘를 갖다가 어 줄여볼게요 트랜스포브로 사이즈를 좀 줄여서 엔터 눌러주고요 Alt키를 누르고 옆에다가 이렇게 놓아주고요 그리고 또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4개를 임의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백그라운드로 가리고 사각 선택 도구로 센터를 중심으로 Alt키를 눌러서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볼게요 Alt키를 눌러서 정확하게 요렇게 사각형 형태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얘네들을 패턴 등록 한번 해 볼게요 패턴 등록 Edit에서 Define 패턴을 선택하시고 요렇게 패턴 등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캠퍼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캠퍼스를 백그라운드로 살리고 가이드를 없애줄게요 가이드는 없애고 좀 큰 캠퍼스 새로운 캠퍼스를 열어주는데 1200 곱하기 1200인 네 캠퍼스를 크게 하나 열어주시고 백그라운드에다가 색상을 채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운 캠퍼스를 레이어를 추가하고 Edit Fill에서 그리고 패턴에서 내가 등록한 패턴을 선택해서 OK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네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가득 패턴이 채워지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태요 하나는 직선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요 사이에 들어가요 그죠 그런 형태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또 다른 패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원본으로 돌아와서 네 네 원본으로 돌아와서 네 얘네들이 요렇게 패턴이 들어갔어요 그럼 얘네들 요런 형태로 패턴이 많이 들어간지 알 수가 있겠죠 요런 형태에다가 얘네들을 조금은 변형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요기에서 변형이 가해져야 되는데 제가 얘네들을 패턴으로 등록하다 보니까요 좀 작은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을 변형을 시켜서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얘네들을 예 아까는 옆으로 좀 이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알트키로 복사도 하면서 네 선택해서 옆으로 이렇게 옮겨 줄게요 네 이렇게 옮겨 놓고요 그리고 어 룰러 안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세팅하고 또 위에서도 센터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센터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눈을 가리고 어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센터에다가 커서를 놓고 알트키만 눌러주세요 알트키만 눌러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에디트해서 딥바이 패턴 패턴으로 등록을 이렇게 시켜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눈을 살짝 다 가려줄게요 백그라운드 눈을 살리고 네 그 다음에 아이고 얘는 뭐였죠 네 일단은 이렇게 냅두고요 그리고 가이드 없애주도록 하죠 가이드는 살짝 없애고 얘도 눈을 가려주고 그리고 새로 만든 캠퍼스에다가 예 이렇게 세로 레이어를 추가하고 에디트 필 패턴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패턴을 선택하시고 오케이 눌러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채워진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네드를 셀렉트해서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컨트롤 킹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셀렉트가 되죠 레이어를 다시 추가하고 네 보그라운드 컬러를 신색으로 신색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에디트 필로 그리고 보그라운드 컬러로 채워넣습니다 이렇게 채워넣은 걸 갖다가 컨트롤 A 전체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목사에서 작업하고자 하는 곳으로 컨트롤 V 붙여넣어요 너무 크죠 제가 아까는 패턴을 작게 만들어서 등록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냥 큰 캠퍼스에 만들어서 크기를 트랜스폰으로 줄여도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소스를 만들 때는 조금은 크게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줄이는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엔터 눌러 화성화 시켜놓고 그리고 흰색이 너무 강하죠 그랬을 경우에 오파시티 투명도를 연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원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크긴 하네요 그 다음에 원본들을 큰 거를 하나하나 갖다 넣어서 완성을 시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원본 하나 선택하시고 레이어를 위로 올려놓고 흰색이죠 얘네들 셀렉트 해서 에디트 필로 흰색으로 이렇게 채워 넣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옮겨놓고 알트키로 눌러서 복사해서 크기를 줄여가면서 책 글자에다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때 쉽네요 어때요 백그라운드 이렇게 새롭죠 그리고 빛나는 형태들을 잘 잡아서 글자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멋진 디자인이 될 때 쉽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